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고 누가 보곤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통행하고 영혼의 강건함을 얻고 능력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감사할 제목 감사하고 회개할 내용들 회개하고 또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일들 강구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기도로 주요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과 사신과 죽으신과 장사되신과 부활하신과 승천하신과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고 죄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595장 나맞은 본분을 59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맞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문영웅 구원 얻도록 자림도 함이람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성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말씀을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27절에서 28절로 예수님은 인간적인 관계보다 어떤 관계가 더 복되다고 선포하시나요? 키워드는 관계이고 육적 영적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로 거짓으로 꾸미고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나타나신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과 한 가족이 된 것 특히 이런 아들을 낳은 그 어미가 복되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말씀 중심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했을 때 징계를 내리시면서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가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 뱀을 심판하실 때 여인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되고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찔 것이고 뱀이 그 여인의 후손에 다리를 물 것이다 해가지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미리 선포해 주셨어요.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 여자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와라고 합니다. 이 하와의 뜻은 영어로 이부이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살려줄 후손이 빨리 당신을 통해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바꿉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복되다라는 것은 이 창세기 신앙에 근거하여서 굉장히 옳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는 그 가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 생명을 맛보는 것 부활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은혜의 역사 아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가족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다. 육적인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후계자가 되는 것이다. 육적인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 안에서는 육적인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므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축복이 부모와 자녀가 한데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가문이 복된 가문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것만 물려받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만족을 준다 그래서 기뻐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내 선조들의 복보다 내 복이 더 컸고 너는 나의 복보다 더 커서 담장을 넘었도다 라는 이 선언이 나올 때 우리는 더 기쁜 겁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육적인 자녀가 많아지는 것, 세상적인 목표를 같이 이루는 그런 동지가 많아지는 것보다 영적인 동역자가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는 교회를 중심으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직분을 맡으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성기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관계는 없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묵사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을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교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름의 명문가를,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가문이 될 것인가, 가정이 될 것인가,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 공급하는 거 쉬지 마세요. 제가 승리한 의상 강좌를 만드는 것도, 매일매일 이 쇼츠를 만들어서, 오늘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 오늘의 기도, 또 때로는 본문 내용을 쇼츠로 만드는 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과, 육적인 자녀들과, 조금이라도 말씀을 나누기 쉽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그리고 그 은혜에 동참이 된다면, 저랑 나눴던 이 믿음의 교제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과, 육적인 자녀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10편, 119편, 172절을 보십시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니이다. 이 의로운 말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콧노래가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우리도 소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하자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9절에서 32절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어떤 표적이고, 이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키워드는 표적, 회계, 더 큰 이, 더 큰 은혜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자, 계속해서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가 믿을 수 있도록,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애굽에서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들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때에도 계속해서 주의 주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질 거라는 것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더라도 돌이켜라.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너희들의 회계를 촉구할 때, 너희들은 회계하라.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회계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회계하는 역사 중에, 굉장히 도드라진 특징을 가진 회계와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 중에, 남방여왕과 닌외성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직접적인 은혜를 받은 적은 없어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남방여왕은 먼 길을 떠나 직접 찾아왔고, 닌외성은 소문만 듣던 요나의 역사가 자기 성에서 선포되자 바로 회계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 두 그룹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힘써 회계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받았던 것은 그림자였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것은 실제예요. 은혜의 완성이에요. 최저 고점이에요. 정점이에요. 보석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믿지 않을 이유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믿지 않을 이유만 찾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은 성취되었는데도, 믿기 싫으니까 믿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서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해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볼 표적,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표적,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데 이 표적이 구약에 있는 모든 표적보다 가장 놀랍고 신비하고 큰 표적이라는 얘기까지도 예수님은 포함하고 계시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는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30절, 요나가 니네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요나가 니네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이 의미가 무엇이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재구성할 수 있나라고 봤더니, 요나가 니너로 가는 배를 타기 싫어서,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 믿는 신께 기도하면서, 요나에게도 너도 당신이 믿는 신에게 빨리 강구해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요나는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누에로 가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그 다음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그의 종이라도, 그의 선지자라도,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그가 징계하셨다. 그리고 그 징계의 내용, 원인은 뭐냐면, 니누에 성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가 어긴 거였다. 그래서 이 소문이 니누에 성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삼켜서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서 자기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기 위해서 파송받았던 이 사람이, 거역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온전히 회개를 했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동물들까지, 이 회개에 동참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시대에, 요나와 같은 표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31절입니다.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지혜로운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은혜로 주신 그 지혜를 사모한 거였어요. 그래서 먼 땅에서도 그 지혜의 풍성함을 보고, 먼 길을 달려와서, 여왕이 직접 경배하며, 이 말씀을 듣길 즐거워했는데, 솔로몬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승리를 외치는, 승리를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은 왜 들으려 하지 않느냐. 32절 계속 보시죠. 10판대에 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뭐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는 이들을 정지하는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어제도 같이 강조하면서 나눴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결국 무엇이 되어버리냐면, 죄의 제목이 되어버려요. 징계의 근거가 되어버린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 즉 내 하나님 여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이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망군의 여와의 말씀입니다. 악과 반역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는 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악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은혜를 가지고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들 징계만 더할 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코 이런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우리의 구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주 고난 주간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 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회개하지 않냐 하면 멸망의 길밖에 있지 않아요.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통해서 도리어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안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겠어요. 반드시 회개하시고,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짜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 조상을 자랑하고, 훌륭한 조상의 후손님을 자긍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하여 이러한 훌륭한 선생을 가진 어머니는 복이 있다며, 혈통관계를 다시 강조하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조상들로부터 약속된 복음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리아도 사실은 이것을 믿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이해와 관계를 떠나 순수하게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그 누구라도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일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구애하게 예언된 메시아의 심을 확인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들은, 자기네들의 전통적인 사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니, 그 인격의 선하심과 나타난 능력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표적을 요구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에 죽어 장사된 후,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고 하시며, 그들의 왕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표적 외에는,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음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금의 문이 활짝 열린 이 시대에 보금을 제시받고도 거부하는 자는, 어느 시대보다 더 큰 죄인이란 것입니다. 구약시대 니네의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3일간 듣고 회개하였고,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먼 곳에서 왔으나, 바리세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메시아와 함께 살면서 그 가르침과 능력을 거부하였어요. 그러므로 심판대에 니네의 사랑과 남방여인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들을 정지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예수님 제3시의 사람들이 보금이 활짝 열리고, 역사적 검증을 거친 시대를 불신하는 현대인들을 정지하는 증거가 될 것도 동시에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정지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합시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래전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보고자 하고 선포하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핵심인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을 알고도 믿는다 고백하고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 살지 않고 이 복음을 나누며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게을고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함과 오래참음과 극률함과 자비함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인어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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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